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계속 뜨거운 테마인데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에 의해서 주가들이 아직은 제대로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테마성의 움직임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품로라고 하죠. 무지개를 품은 로봇주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유상증자가 삼자배정 형태로 들어왔어요. 금액은 한 600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고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다족 보행 로봇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그대로 반영한 투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에 팔렸던 가전 제품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런 상장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은 최초예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사업의 주요한 축에 하나로 삼고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만큼 이 로봇 시장은 이제 개화하는 단계고 점점 더 높은 성장률로 최근에 한 4년 정도를 놓고 보면 한 23% 정도의 성장률을 매년 보여줄 수 있는 고성장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 기업들도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숫자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 요즘 흐름 어떤가요? 요즘에는 사실상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성 움직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슈 나오면 또 빠지고 다시 올랐다가 이런 식의 패턴들을 반복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봇 쪽에서 아까 나왔었던 레인보우 로봇틱스죠. 그쪽이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던 가운데에서 나머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 링크 제네시스 같은 종목이 또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네요. 자동화, 로봇 자동화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24%대 일중 고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로봇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4.3%의 상승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제우스가 로봇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3%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흐름을 로봇주들이 그대로 잘 따라가면서 일부 종목들이 윗고리를 살짝 달고 있긴 하지만 거의 전반적인 흐름은 강세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잘 살펴볼 최선호주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3자 배정 투자가 들어온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로봇에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거나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제품을 납품하는 레퍼런스를 가진 쪽들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대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 산업들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번에 들어왔는데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했어요. 그런 개발을 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고요. 향후에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협동 로봇들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서비스 로봇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시장의 로봇 성장률이 산업명보다 당분간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작년에도 이제 9% 성장을 했는데 점차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러한 판매 속도 그리고 이런 생산 쪽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통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연말까지 라인업이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 5개까지 라인업을 확대를 하면서 북미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국단 아무래도 로봇의 수요가 이런 이머징 국가라던가 좀 개발도상국 이런 쪽보다는 선진국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4족보행까지도 넓혀가면서 2족보행 이런 것들이 성장 주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4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한 거고요. 4분기에도 아마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만큼 실적이 적자나 이런 상태들이 아닌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인한 시너지 효과들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글쎄요. 최근에 급등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투신과 연기금이 판 게 거의 50억 가까이 팔았어요. 대신에 사모펀드도 사긴 샀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일선이 위치해 있는 3만 7천 원 부근의 매수 포인트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만 6천 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로봇 테마, 그중에서도 역시 삼성전자와 이슈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저희도 담아볼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인 이슈 오늘 사연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목록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